다이완도 유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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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이유입니다 전 진짜 놀랐어요 1분 만에 매진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감사하고 신나고 아 근데 대만에서 대만에 팬분들이 그렇게 많다니 이게 일단은 놀라웠고 그래서 기대도 되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에서 해첩가를 불러서 많이 좋아해 주셨어요 제가 발음도 되게 어색했을텐데 불구하고 많이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상해 갔을 때도 영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고요 그러니까 중국 대만 홍콩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만 주로 활동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공연을 하는게 아직도 신기하고 나를 위해서 해외 팬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게 실감이 안나고 그래요 감사하고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아무래도 노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라의 언어로 노래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중국어를 못해서 외우는게 외우는게 진짜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몇번 해보니까 저 나름대로 요령이 생겨서 예전만큼 너무 막막하다는 아니에요 좋은 곡이 참 많더라구요 저의 베스트를 골라서 여러분께 저만의 버전으로 대만에서도 대만 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대만에도 또 워낙에 멋진 가수분들이 많으시니까 하지만 또 한국에서 정말 유명하신 분 있죠 주걸륜씨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재밌게 봤기 때문에 여러 번 봤어요 세 번, 네 번 막 이렇게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주걸륜씨의 팬이 안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와 진짜 멋지다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멋지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만은 정말 깨끗하고 쾌적하다 라는 말을 워낙에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일까 라는 궁금증이 있고요 그래서 대만하면 생각나는건 깔끔함? 깔끔하고 쾌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미지는 그렇고 뭐 맛있는 거 너무 많잖아요 정말 지금 또 제가 스케줄 끝나고 배가 너무 고픈 상태라서 먹을 거 얘기하니까 꼬르륵 꼬르륵 거리고 난리가 났는데 뭐 뭐가 좋을까? 어 저는 아 하나만 하나만 고르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뭐가 좋을까요? 먹는 거 얘기는 아닌데 대만에 지우펀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맞나요? 맞게 말하는 거 맞나요? 지우펀? 제가 거기를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 가서 야시장 쪽으로 가서 맛있는 거 다 먹고 싶어요 거기서 파는 뭐 뭐랄까 뭐 꼬치 같은 거나 길거리 음식을 많이 먹어 보고 싶어요 지우펀 진짜 멋진 거 같아요 사진으로 밖에 본 적 없지만 그쪽을 시간이 날지 모르지만 꼭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싶습니다 중국어 노래를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은 늘 있었어요 왜냐면 모르겠어요 또 현지 분들이 생각하시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중국어를 발음할 때 기분이 좋거든요 슈 슬 슬 이런 서름을 발음할 때 기분이 좋고 음 그냥 예쁜 거 같아요 그 발음이 너무 그래서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하지만 발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지금 이미 낸 곡들 중에 이렇게 가사를 번역해서 낼 수 있는 곡이 있다면 꼭 한번 도전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 활동을 병행하면서 서로 서로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연기할 때 노래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노래를 할 때 연기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이게 이게 저는 이 조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연기도 너무 재밌고 노래도 너무 재밌고 매일매일 일하는 게 재밌다 이렇게 돼서 그 두 가지가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오는 에너지가 참 큰 것 같고 노래랑 연기는 굉장히 다른 거니까 다른 거지만 또 감정을 전달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감정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활동 다 다 참 하면서 에너지도 생기고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해소가 되고 묵혀놨던 분노나 슬픔이나 우울함 이런 것들을 노래나 연기로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다 너무 좋고 네 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유가 지금의 저를 보면 나는 나 가수할래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언니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나도 저거 할래 이랬을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나도 저 언니처럼 가수할래 가수 시켜줘 이랬을 것 같아요 요즘에 듣고 있는 곡인데요 빌리 조엘 곡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냥 들으면 뭔가 이미 어느 정도 삶에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 어린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위로도 많이 듣고 그렇더라고요 한 곡을 딱 뽑자면 비엔나라는 곡을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사가 마치 저한테 해주는 말 같아서 첫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slow down you crazy child 로 시작하는데 진정해 이 이 이 미친 아이야 그니까 너무 호들갑 떨 필요 없어 니가 언제쯤 알게 될까 비엔나 waits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엔나가 너를 기다린다는 걸 언제 알게 될까 이렇게 멋진 곳이 있다는 걸 니가 지금 막 몰두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되게 작은 거야 더 큰 세상을 보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노래를 들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더 많은 곳에 가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빌리 조엘의 비엔나를 추천해 드리고 싶고 2016년은 제가 24살이 되거든요 한국 나이로 지금보다 더 어른스럽고 착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 같지만 그리고 그냥 사는 것에 있어서는 2015년만큼만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완 더 유엔아 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자주 가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일단 제 공연에 와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스매시히츠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중국어 연습을 더 많이 해서 제 이런 고마운 마음을 중국어로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감기 조심하시구요 네 제 노래 듣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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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니만 시간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도 일어나오세요 저는